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킥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나 아이템 교관 그거 보상받으면은 2000코인 가까이 돼요. 아 100%는 아니고? 아이템은 거의 100%야. 92, 94, 100, 캐릭터도 거의 100%고. 와 패시 존나 많다. 야 나 패시 거의 다 있네 진짜. 전설의 원숭이 패, 어? 전설의 원숭이 패 이거. 안심팬더. 전설의 원숭이 안심팬더. 장난감 로봇 이거는 만들면 되지 않아요? 전설의 원숭이 욕이 없나? 전설의 원숭이 패, 전설의 원숭이 패, 전설의 원숭이 패. 초롱이가 333개. 대단감 로봇 their BUN. 초롱이가 333개. 나 어떤 아이템 거의 없지? 나는 폣은 거의 7개 나왔어. 안심팬더팬드는 어디서 얻어? 전설의 원숭이 패 있을 것 같은데. 전설의 원숭이패 전설의 원숭이패 전설의 원숭이패 전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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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의 원숭이패 여기 없네요 어? 안심팬더패 뜯네 여기? 안심팬더패 뜯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이템 도가미 이제 팻이 총 6개 남았어요 배드, 바츠, 마루패 이거 또 뭐야? 야 캐릭터가 생각보다 많더라 네오 2014 이런 거 네오 2014 저거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릭터 네오 2014는 있지 않아요 여기? 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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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요 그 네오 2014 말고 저 아까 얻을 수 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 캐릭터에서 아까 형돈이랑 대준이 이것도 패키지로 이제 팔았는데 발바트로 겟닐라 우돌프 변신컷 릭 변신컷 존나 희한한 겁니다 송대형 희한한 게 존나 많아 한복에띠 얻으면 되겠다 한복에띠 어 뭐야 야 이거 4개 아니야 한복에띠 나 있는데 왜 한복에띠가 또 있어? 뭐야 이거? 잠깐만 한복에띠 있는데 왜 한복에띠가 또 2개죠? 4개 아니에요 이거? 한복에띠 나 있는데 왜 또 있어? 아우 야 한복다워도 뭐야 이거 야 한복다워도 뭐야 이거 어? 취장성 기능 뭐야 이거 어? 나 이거 한번 사볼까? 캐릭터 팩 기여도 있네 그럼 무제한 이런거 뜨나? 시장성 기능이 1개만 딱 사보자 만약에 이게 무제한이 떠준다면 어? 무제한 뜨는거에요? 아씨 뭐래 러브 스키드 없네 야 근데 이거 무제한 뜨는거 같은데? 오 이거 도전해볼만한데 이거 시장성 기능 잠깐만 이거 10개 한번 사보자 각인데? 각입니까? 어? 무제한 뜨나? 러브 스키드만 뜨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만요 자 무제한 뜨나요? 어? 각인데 이거 무제한? 러브 스키드 또 뜨고요 어? 어? 블랙 뭐야 이거 야 이거 무제한 안떠? 캐릭터 팩 기여 이것도 무제한 뜹니까? 이거 한번 해볼까? 난 캐릭터 팩이 뜰게 없거든 거의 안 까지지 않냐 이거? 이불에 잡혔다 이거 안 까진다 아아... 괜히 사료 환불해주세요 와아... 와아... 구글도 나 거의 올클이네 구글 없는게 뭐지? 천사배치 구글이고 네이버 구글 없네 네이버 구글 없네 네이버 구글 형돈이 구글 대신이 구글 없고 나 지금 이거 받으면요 1,957코인이에요 총 아이템이 2,983개네 근데 거의 2,000입니다 지금 카트바디니까 많이 없어서 야 카트바디 신기한 거 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전부 다 100% 있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이거 100% 될 수가 없다 이거 진짜 야 이거 뭔가 하니까 그 포켓몬스터 얘들아 그 스티커 모으는 것 같아 그치 않냐 미니쿠퍼 SS 이런 거 세라토 프라이드 포우니 이런 거는 있는 사람 없단 말이야 구숙하니 아 NA 카트 와 비기 카트 시원해 와 레전드다 야 이거 아는 사람 없을 거야 비기 카트 캐논 D 코크 와 코크 타입 W 코크 이거는 무지한 갖고 있을 수가 없어 뭔지 알아 이거 압천데 그때 무지한 안 했거든 기간제로만 있어 미안해 안 깔라 했는데 깐다 야 나 진짜 이거 안 깔라 했거든 얘들아 보강 등록한다 여기서 이제 고인물 카트 많이 나오거든 얘네들 이제 하나씩만 갖다 올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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